한글자막 by 한효정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나같이 불러요 나같이 불러요 내 진심인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두 분과 진짜 투혼입니다 투혼 투혼이다 투혼 잘했다 조연아씨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보다 좀 죄송하죠 자 너무나 다른 버전이었는데요